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10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요아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요아의 집에 살면서 요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모든 상황을 예배로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심을 받은 자라는 강단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죠 창세계 3장 이후로 인간은 영적인 질서를 벗어났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죠 세상 유행 세상 가치관 세상의 기준 따라 살다가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삶의 특징이 사탄의 12가지 문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계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저희는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죠 4등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 숭배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여기서 이 12가지 문제에서는 인간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또는 종교의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률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대석과 부활 또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과 축복을 주셨죠 이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항상 인식하면서 재창조 인생, 걸작품 인생의 정체성을 붙잡고 성령의 바람을 타며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제가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굵직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불륜 사건이 있었죠, 바세바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또 우리하 장군을 전쟁터에 내밀어서 죽이는 살인사고도 저지르고요 또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인구조사를 해보겠다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죠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쳤는데요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칭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10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큰 위기당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내가 요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욕기서죠 욕기 보면요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참소하죠 하나님, 욕 저 인간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영웅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의 믿음을 보고 축복을 하는 거지 내가 축복하기 때문에 그 욕이 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 그의 목숨만 빼놓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루는 하면서 바로 보이는 세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식들이 죽어나가고요 모든 재물들이 도적질 당하고요 그 다음에 병에 걸려서 친구들과 변론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아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바로 나타나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모든 상황을 예배로 돌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울수록 예배하라 본문 10편 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요호와는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요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저 안 무서워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상황은 지금 두려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도 굳이 이런 단어를 사용할 리가 없겠죠 10편 27편은 어떤 10편입니까? 다윗이 노년에 한 60대가 됐겠죠 모든 업적을 이루고 이제 노후년을 하나님 예배하면서 편안하게 살면 돼요 근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70편, 27편을 적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두려울 수록 예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수록 예배한다는 거예요 10편, 27편을 보면 계속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전쟁이 나를 치려해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오는데 어떻게 태연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운전하다가 10인만 붙어도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전쟁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태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표현을 보면 어떤 표현이죠? 미래형이에요 아무리 전쟁이 와도 나는 태연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살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제가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나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나아지면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이건요 굉장히 안 좋은 영적인 악순환입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예배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여 힘드니까 좀 나아지면 오겠습니다 힘드니까 좀 나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힘드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되겠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요 사람을 의지해요 힘들면요 권력을 의지해요 힘들면요 전화 돌려요 나 도와줄 사람 없는지 중보기도 요청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요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힘든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을 예배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는요 해치어버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열정을 가지고 온맘 다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10편, 27편이 그 부분이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되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약 성경과 10개명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별로 없어요 이웃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요어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강단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열렬하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옵니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단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날로 날로 새롭도다 생각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 영적인 모든 부분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힘을 가지고 이웃사랑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상황 지금 객관적으로 이미 정권은 압살롬이 잡았어요 지금 정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아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예배 그것을 구하니니 내가 요아의 집에 살면서 요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예배다 예배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막 전력을 구하하고 어떻게 내가 이길까? 전력을 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예배만 했어요 객관적으로 지금 이길 수 없어요 예배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압살롬의 부대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바뀌고 거기에 상처받고 자살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세를 역적시킵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상황이 돌파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견고한 내면 세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기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배신했어요 적들에게 붙었어요 지금 앞으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적들에게 붙을지 모릅니다 방금 이야기한 다윗 이야기죠 얼마나 마음이 묻어집니까? 그리고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정확하게 탈환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추격하고 있어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멘탈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내면 세계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무기가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평안하뇨 또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강에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나의 내면 세계죠 나의 영적인 세계죠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응담이 일어나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는 평강 지금 너무나 상황이 최악이에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는 평강 이거 있으면요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영적인 전쟁의 힘이 여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면 세계를 쌓아야 돼요 홀로 정시 예배드리고 정시 기도드리고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공예배 때 성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견고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요 사탄은 우리 인생에 장난질을 칩니다 이간질을 시키고요 인간과 인간 교육자와 교육자의 사이 교육자와 평신도의 사이 중직자와 중직자의 사이 이거를 장난치고 이간질을 시키고 여러 가지 마음의 벽을 만드는 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예배하지 못하면 여기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게 예배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롱런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자신의 내면 세계에 투자를 해요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어떻게 합니까?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 세계에 뭔가를 투자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만큼 바쁜 분이 얼마나 계실 게 있습니까? 하루에도요 수천 명을 만나세요 그 수천 명을 만나셔서 하나하나 안수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거의 매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메시지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내면 세계를 다스리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최고의 사역 아닙니까?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내면 세계가 튼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예수가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엄청난 세계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내면 세계를 다지고 신학적인 배경을 다시 곱씹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파워풀한 사역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정시 기도, 정시 예배하면 천지개벽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럴 정도로 아주 파격적으로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홀로 예배하고 홀로 기도하고 가정이 예배하고 함께 공예배 성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예열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갑자기 세상 뉴스 보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예배하자? 분위기가 잘 안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열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같이 읽고요 같이 찬양을 부르고요 그리고서 하나님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정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천지개벽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주인을 바꿔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무조건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과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게 그게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저희 권사님들이 잘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젊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2인 1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너무 기쁨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안노라 베드로가 자기의 정책성을 깨달았어요 베로전서 2장 9절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다 정체성을 깨달은 게 어떻게 됩니까? 사댕전 3자 내가 나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요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바로 명령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문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강력하게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제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 29절 유명하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예배를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